안녕하세요. 나나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배우게 되나요? 오늘은 수단, 방법을 나타내는 조사와 목적을 나타내는 조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나타내는 조사는 대이고, 의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을 나타내는 조사는 오이고, 의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연습해 볼까요? 펜으로 일기를 씁니다. 펜으로 일기를 씁니다. 펜으로 일기를 씁니다. 메일로 리포트를 보내겠습니다. 메일로 리포트를 보내겠습니다. 메일로 리포트를 보내겠습니다. 하사미で髪を切ります. 가위로 머리를 자릅니다. 하사미で髪を切ります. 가위로 머리를 자릅니다. 하사미で髪を切ります. 가위로 머리를 자릅니다. 인도는 손으로 밥을 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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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放送은 스폰사의 제공원으로서